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여러분들도 굉장히 뜬금없는 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의 모든 축구선수를 통틀어 가지고 가장 레전드 이라고 불릴 수 있는 선수 중에 한명이죠 데이비드 베컴의 아들내미였던 브루클린 베컴이 와 벌써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 이거 보고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기억하는 브루클린 베컴은 옛날에 인터넷에서 엄청 짤방으로 많이 돌아다녔거든 진짜 조그매가지고 그 베컴 한참 유명할 때 그 탁 뼈들 머리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서 막 축구 공차하던 그 꼬맹이 그 깐난 애기로 그 베이비로 기억하고 있는데 얘가 시발 벌써 다 컸어 다 커서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 이거 보고 와 이건 뭐지 싶어 가지고 그러기에 오늘은 이 아들 브루클린 베컴의 결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내가 몰랐던 것 중에 하나가 베컴이 자식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브루클린 베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영국의 사진가이자 그리고 남성 모델로 활동하고 있고요 1999년 출생을 했거든요 그리고 학교도 존나 좋은데 나왔더라고 파슨스 디자인 스쿨을 나왔는데 파슨스 디자인이 어떻게 보면 디자인 쪽에서 가장 유명한 학교잖아요 하버드 정도 레벨 되나 그래서 여기 한번 가면 1년에 1억씩 깨진다는 얘기 엄청 많이 돌았는데 근데 제가 학비하고 확인해 보니까 뭐 1년에 1억까지는 아니고 그냥 학비만 했을 때는 4만 6천불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뉴욕에 있고 그러다 보면 보통 또 이제 집값도 엄청 비싸고 월세도 오지게 비싸고 그러잖아 그래서 뭐 그만큼 깨질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강남에 있는 그런 뭔가 예능계 자식을 둔 사람한테는 이게 굉장히 무서운 학교거든 아들내미가 이쪽 가고 싶다고 얘기하면 집을 강북으로 옮겨야 된대 근데 뭐 아빠 돈 너무 많으니까 뭐 상관없겠지 그래서 지금 이제 벌써 되게 다 컸는데 얘가 좀 근데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게 데이비드 베컴이 뭔가 축구선수로서도 굉장히 레전들이었지만 사실 굉장히 섹시했잖아 되게 그 간지의 상징이었잖아요 좀 아버지의 간지는 조금 못 따라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랑 닮은 점은 아버지랑 똑같이 문신충이란 말이야 문신 존나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결혼하는 여자 하고도 같이 그런 문신 같은 거 우통 까고 화보를 찍었는데 약간 그 모습이 옛날에 그 데이비드 베컴과 빅토리아 베컴도 이렇게 화보 찍은 적이 있었거든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근데 약간 포스는 아버지보다 좀 후달린다라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아버지도 이제 뭐 내일모레 50인데 아버지랑 같이 있을 때도 좀 간지가 아버지를 따라잡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 후달리더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친구가 결혼을 하게 되는데 더 재미있었던 거는 이 지금 니콜라 펠츠라는 여자를 만나기 전에는 클로이 모레츠를 만났더라고요 클로이 모레츠 되게 유명하잖아 그치 내가 한 번씩 썸네일로 쓰잖아 이렇게 벌크업한 클로이 모레츠를 한 번씩 쓰는데 클로이 모레츠랑 2년간 연애를 했다가 그리고 헤어졌다가 다시 재결합했다가 헤어지고 그 다음에 이번에 니콜라 펠츠를 만났는데 근데 이번에 만나는 니콜라 펠츠도 스펙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얘도 미국의 배우라길래 야 얘는 왜 이렇게 배우를 좋아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배우도 되게 유명한 배우였어 알고 보니까 내가 옛날에 미드 봤던 곡에 나왔던 베이츠 모텔이란 미국 드라마가 있거든요 그게 내가 좀 약간 좀 마이너하고 좀 이제 좀 약간 이렇게 그로테스크 한 걸 좀 좋아해요 제가 한니발처럼 막 이렇게 사람 대가리 날려고 이런 걸 좀 좋아하는데 고어한 걸 좀 좋아하는데 거기 그 베이츠 모텔이 약간 우중충하고 그런 느낌이 있거든 근데 거기에 나왔던 애더라고 그래서 거기에만 나왔던 게 아니라 트랜스포머 영화에도 나왔죠 그래서 트랜스포머는 이제 뭐 본 사람은 알겠지만 사실 뭐 지금 와서는 뭐 재밌다기 보다는 그냥 보던 의리 때문에 보는데 이 영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진짜 여주가 항상 존나 끝내주잖아 진짜 세끈빠끈 하잖아 핫거리잖아 근데 그 중에 한 명이더라고 뭐 개인적으로 내가 봤을 때 임팩트가 가장 강한 건 그래도 메간 폭스가 아니었나 싶은데 근데 이 여자도 장난 아니더라고 보면 엄청 섹시해 진짜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4살 연상인데 이 4살 연상인 여자와 이 그때 그 내가 기억하는 꼬맹이었던 브루클린 베컴이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가장 놀랬던 건 뭐냐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베컴이 집이 엄청 많더라고 아 지금 그 집에 돈이 엄청 많더라고 그래서 브루클린 베컴이 아버지지 데이비드 베컴이 가지고 있는 지금 재산이 현재 거의 1조원 가까이 된다고 해요 1조 그래서 야 어떻게 시발 재산이 이렇게 1조씩이나 될 수가 있지 내가 기억하는 바로는 그 데이비드 베컴의 연봉이 진짜 축구 레전다면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비싼 게 메시잖아 메시만큼 되진 않았던 걸로 기억하거든 그래서 대충 찾아보니까 메시는 연봉이 1년에 350억 정도 된단 말이야 근데 350억 돼도 이거 그대로 안 들어온단 말이야 세금 뗀단 말이야 이 정도 돈 벌면 거의 한 40% 날아가게 돼있거든 나라마단 다르겠지 근데 대한민국 기준도 이렇게 벌면 46% 날아간단 말이야 근데 그러면 돈을 얼마를 벌었길래 1조원을 챙길 수가 있었지 그래서 막말로 와이프가 빅토리아 베컴이라고 하지만 스파이스 걸스가 이렇게 오랫동안 롱런 하진 않았잖아 사실 그러니까 베컴이 벌었다는 버는 돈이 클 건데 세금이랑 생각해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이 나올 수 있을까 생각을 해서 대충 이제 연봉을 계산해 보니까 실제로 데이비드 베컴이 연봉을 가장 많이 받았을 때는 거의 한 70억 정도 받았다고 해요 그럼 매년 70억 정도 받았는데 70억 받으면 또 이거 세금 떼고 그러면 한 35억씩 되는 건데 야 이게 어떻게 1조원이 되지 난 너무 궁금하잖아 이게 그래서 쓸데없이 그걸 한번 찾아 봤단 말이야 찾았는데 베컴이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게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축구 스타였긴 한데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섹시 스타였기도 하단 말이야 그래서 데이비드 베컴의 수익을 보게 되면 축구 선수 연봉보다 광고료 모델료 이게 훨씬 많아 말도 안되게 많아 그래서 실제로 진짜 뭔가 메시하고 호날두가 엄청나게 전성기였던 그 시절에도 데이비드 베컴이 돈을 더 많이 벌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때도 이게 뉴스 난 거 보니까 거의 한 500억인가 벌었다고 하더라고 실제로 그래서 내가 이걸 좀 간과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됐죠 그래서 실제로 데이비드 베컴은 은퇴를 한 다음에도 1년에 거의 1000억씩 벌었다고 보면 돼요 실제로 그래서 이건 어마어마한 기록이지 2015년에만 은퇴를 하고도 7500만 달러를 벌었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건데 근데 또 이걸 나름대로 이렇게 돈을 많이 벌면 엄청난 사람들이 붙어가고 또 돈을 굴려줄 거 아니야 뭐 비트코인도 해라 이렇게 금사라 이래가지고 해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코인 같은 그런 마법이 더 해가지고 한 1조까지 가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더 쩌는 거는 뭐냐면 이 브루클린 베컴이랑 결혼하는 니콜라 펠치의 아버지가 월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트라이언 펀드 매니지먼트의 최고 경영자라고 하더라고 넬슨 펠치라고 해서 근데 이 사람은 돈이 더 많대 더 많대 데이비드 베컴보다 1조 한 6천억 된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집안이 그냥 조 조 지방끼리 결혼을 한 거죠 진짜 뭐 그래서 사실 뭐 결혼이란 건 비슷한 사람끼리 하는 게 맞긴 맞는데 그래서 이렇게 젊은 아이 젊은 남자 젊다기보다 어리지 그치 어린 남자랑 이쁜 여자가 결혼을 하는데 뭐 이미 신혼집도 거의 뭐 몇 백억짜리 신혼집 사가지고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어쨌든 간에 뭐 이런 거 들으면 뭐 이제 이런 거는 사실 이게 우리랑 너무 차이가 나도 박탈감도 안 느껴지는데 근데 나는 그것보다 이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내가 옛날에 기억하는 브루클린 베컴은 진짜 애기였는데 와 시발 얘가 이제 벌써 커가지고 이제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이게 너무 신기한 거야 그리고 또 다른 이거와는 별개로 여담으로 나는 베컴이 아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뒤에 또 늦둥이 딸을 하나 더 낳더라고 하퍼베컴이라고 하퍼베컴인가 꼬맹이가 하나 있는데 얘도 또 너무 귀엽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도 진짜 아 시발 뭐 여러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튼간에 오늘 이야기는 뭐 특별한 건 아니고 내가 옛날에 봤던 그 꼬맹이가 벌써 결혼을 한다 그런 게 난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여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은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